오시덕 공주시장이 1월 18일 우성명가 월송동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 연두순방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연두순방에서는 민선 6기 시정성과와 시정중점추진, 시정 10대 과제 등 올해 주요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을 두었는데요. 오시덕 공주시장은 시민을 위해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뜻의 위민탐금을 올해의 시정화도로 정했다면서 시정중점추진 10대 과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